네 소개받은 최윤섭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의 대표이고요. 오늘 이제 되게 부담되는 차례입니다. 지금 17분 내로 끝내야 돼가지고. 하여튼 액셀러레이터 300개 시대의 면과 암이라고 하는 되게 거창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사실 뭐 이걸 다 말씀드린다기보다 일단 부제로 보시면 5년차 중소형 버티컬 액셀러레이터로서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문제의식 같은 것들을 공유해드리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소개 조금 드리겠는데요. 아마 저희를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유일하게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액셀러레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 미션인데 혁신적인 헬스케어 스타럽을 한국에서 육성하고 이런 생태계도 만들려고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앉아계신데 의료 전문가들이 이제 코파운딩을 했었고요. 지금 저희 파트너가 19명인데 대부분이 이제 의료 전문가분들 나머지 분들도 저같은 이제 의사는 아니지만 이분의 전문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14개 기업에 투자를 했었고요. 갈수록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모두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투자한 기업들이 저희 투자 이후에 이제 11건의 후속 투자를 이렇게 이제 받고 있습니다. 저희 소개였고요. 저기부터 이제 오늘 드리려는 말씀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마 액셀러레이터를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지만 이거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LP한테 이제 출자를 받아가지고 액셀러레이터가 아주 극초기 스터랍을 발굴하고 투자하고 육성을 해가지고서 이제 VC로 저희가 연계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생태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3면 플랫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스타트업들한테는 이제 아주 극초기 스터랍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죠. 경험비든 네트워키든 도메인 전문성 같은 것들을 보완해가지고서 시트 펀딩도 해가지고 결국에 기관 투자자까지 이어드리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고 VC들한테는 이거 이제 이용관 대표님이 오셨습니까 오늘? 저희가 많이 조언을 받았는데 이 VC의 검증 비용을 낮춰주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장에서 팀이나 이런 시장이나 검증을 함으로써 VC의 자본이 훨씬 효율적으로 투입되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의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역할을 하시는 못한다면은 그냥 이제 앞단에서 입도선배하면서 그냥 자리세 받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떤 VC 저희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VC와 엑셀러레이터 사이에서 어떤 신뢰관계 같은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P한테도 이제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자본 증식의 수단이기도 하죠. 하지만 기업 LP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채널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더 넓게는 이제 사회적으로 볼 때에는 지금 스타랍 씬에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전문성 같은 것들을 저희 엑셀러레이터에 연계해가지고서 투입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엑셀러레이터가 스타랍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단 그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좋은 엑셀러레이터는 무엇인가 저희 시간이 지금 안 나오는데 좀 켜주시겠어요? 저희 반대로 나쁜 엑셀러레이터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좋은 엑셀러레이터는 무엇인가에 답하기가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일단 주인공은 스타랍이지 엑셀러레이터는 이제 조연에 불과하고요. 아시겠지만 그리고 엑셀러레이팅의 결과는 쉽게 드러나지만 과정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랍이 성공했으면 우리 때문에 성공했느냐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서비스의 본질적으로 엑셀러레이팅의 가치가 모든 스타랍들에게 균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가 좋지 누가 잘하는 것들을 답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나쁜 엑셀러레이터를 말씀드리기는 쉽습니다. 되게 맹백하죠. 어떤 경우는 스타랍이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의외로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금 이외에 밸류 에드가 없는 엑셀러레이터 돈만 주는 거죠 그냥 그리고 그런 투자 활동 자체가 없는 엑셀러레이터 흔히 얘기하는 스킬인 더 게임을 하지 않는 엑셀러레이터는 본질적인 역할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는 극초기 스타랍을 상대하기 때문에 스타랍 시대에 갓 들어온 극초기 팀이 어디가 좋은 엑셀러레이터 어디가 나쁜 엑셀러레이터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정보의 비제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인데요. 이게 뭐냐면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업 자체가 지속 가능한 것인가 ROI가 나오는 업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제 경험이기도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굉장히 쉽게 보고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큰 코를 다치고 있죠. 왜 그러냐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문제인데 엑셀러레이팅에 투입되는 리소스가 아주 큽니다. 아주 아주 큽니다. 제대로 하려면요. 그래서 이제 예상보다 훨씬 큰 리소스가 들어가고 범위도 이제 예상보다 훨씬 넓고 다양하지요. 이런 거 다 해줘야 됩니다. 제대로 하려면요. 혹은 기간도 이제 예상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수가 이제 시간 늘어나면 축적되거든요.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자원이 이렇게 많이 투입된다면 그러면 이제 리턴이 커야지만 ROI가 나올 텐데 정말 리턴이 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볼 텐데요. BM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가장 본질적인 BM은 결국에 투자 수익이죠. 투자한 서랍이 잘 돼가지고서 지분 가치가 커지면 수익을 올리는 건데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고 되게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버티는 거고요. 부업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두 가지를 함께 하시게 되죠. 저희는 그러면 어떡하느냐. 엑시탄계에 있느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한 안 쓰고 안 벌고 안 쓴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부업도 올해부터 좀 하려고 하는데 교육사업을 하면서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밀려가지고 하반기에 조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본질적인 BM 투자 수익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모델이 만들어져야만 이제 업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답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저도 이제 뭐 아직 결론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양 앤드 오어 질을 추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양을 추구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구중 매각을 되게 빨리 얼리 엑시트를 해가지고서 이걸 재투자해가지고 선순환 구조를 돌리는 거죠. 질은 이제 펀드 사이즈를 크게 만들고서 이 끝난 투자 금액을 키우고 그리고 이제 팔로운 후속 투자를 활발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 둘 다 이제 후보를 가지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무엇이 필요할까를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조기 회수하고 재투자 모델을 위해 가지고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VCR 바통을 이어받는 게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식이냐면 조기 회수 채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아시겠지만 프리 IPO 시장이나 아니면 세컨더리 펀드에 대해가지고만 이런 구주 인수 같은 것들이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지요. 이제 만약에 이게 재원이기도 한데 VC가 엑셀러레이터의 구주를 인수하는 거를 신주 투자에게 준하게 해준다면 이런 바통기업 안내 게임이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이제 제안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펀 사이즈 키우는 건데 저는 이제 개인 투자 조합 제가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가장 큰 한계점이 이겁니다. 개인 비중이 개인 출자액의 비중이 51%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큰 펀드를 만들기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벤처법으로 인해가지고 벤처 투자 조합을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거를 굉장히 환영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펀드 규모도 커지고 팔로원도 활성화가 되고 부업을 하지 않고 본업에 충실하면서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 고민은 뭐냐면 이제 갈수록 치열해지는 초기 투자 경쟁인데요. 뭐 요즘에 다 공감하시겠지만 초기 딜을 따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엑셀러레이터는 갈수록 대형화되고 후속 투자를 활성화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VC는 앞단으로 내려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10억백 밸류에 투자하겠다는 VC들이 꽤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또 한 군데 굉장히 중요한 경쟁사가 있죠. 경쟁자가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심판에만 그치지 않고 플레이어로 뛰어드시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종류의 경쟁사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요. 그럼 이 구분짓는 핵심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라고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이제 결국에 밸류에드, 밸류에드, 밸류에드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돈만 줘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없죠. VC든 엑셀더레이터든, CVC든, 엔젤클럽이든 공공기관이든 모두가 밸류에드를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엑셀더레이터의 존재 목적이야말로 투자금도 넣고 이 필요성능 게임을 하면서 엔드 밸류에드를 한다는 거죠. 이게 오어가 아니고 엔드입니다. 그럼 이런 밸류에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크게는 자문과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고 자문도 보시면 이제 경영장 쪽의 자문이나 아니면 도메인 엑스퍼티스를 넣는 것이 있겠죠. 이런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부적인 항목별로 차별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투자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LP도 저희는 모든 것들이 헬스케어의 집중인데 디스탈 헬스케어 쪽에 있는 LP들이 출자하셔가지고 이 헬스케어 펀드를 만들고 헬스케어 전문가들이 이제 우룡을 해가지고서 헬스케어 스타럽에게 투자한다. 이게 저희의 이제 특화되어 있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선순환 구조인데요. 저희가 펀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스타럽들이 잘 커가지고서 다시 저희에게 LP가 되심으로써 또 후배 포트폴리오에게 이제 자본이든 전문성이든 노하우들을 투입하게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고 이번 세 번째 조합은 이런 식의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것도 헬스케어에 특화된 네트워킹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다 의료인들이고 이쪽 바닥에 있다 보니까 병원들이든 관계부처이든 이런 것도 연결을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데모데이를 비슷한 것들을 하는데요. 다른 투자사들의 데모데이와 다른 건 뭐냐면 이런 분들을 다 부릅니다. 헬스케어 스택홀더들을 그래서 다 밍글링 할 수 있고 저희 팀들이 여기 접점을 만들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메인 엑스퍼티스 이런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저희들이 의료 전문가 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엄청 까입니다. 스택홀더들을 저희 돈 좀 투자 좀 받아주세요.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가 이제 고민이라고 하는 건데요. 다시 돌아와서 이 스택홀더실에 갓 들어온 극초기 스택홀더들이 좋은 엑서더레이터, 나쁜 엑서더레이터 혹은 핏이 맞는 곳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엑서더레이터는 받아보기 전에 모릅니다. 받아 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늦죠 이미.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가냐면 초기 팀들이 야 그냥 유명한 데가 좋은 거 아니야? 벨리 높게 쳐주는 데가 좋은 거 아니야? 티스 주는 데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보시면 저희 같은 쪼랩의 중소형 엑서더레이터는 되게 불리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얘기하냐고 하면 저희가 이제 제안하는 것들이 정말 맞는지 저희 포트폴리오 대표님들께 물어보시고 결정을 하세요. 저희 오퍼를 받을지 말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가장 엑서더레이터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누구냐면 결국 저희 기존 포트폴리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팁스 얘기로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팁스는 저는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으로는 저희 같은 중소형 엑서더레이터는 팁스 주관사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굉장히 불리하죠. 그래서 이게 팁스는 극복하기 어려운 언패어 한 어드밴티지라고 보는데요. 저희 까이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고기는 팁스 준다던데요. 글로 갈래요. 이렇게 하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저희 같은 중소형 엑서더레이터는 운영사 선정 요건을 갖추기가 되게 힘듭니다. 되게 부끄럽게도. 그래서 이런 엑서더레이터의 빈익빈 부익불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런 초안 가지고 여러 선배님들 한번 회람을 쭉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기능이 있는 것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좋은 투자사를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많은 투자사 중에서 팁스 주관사 치고 좀 이상한 것은 별로 없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팁스 운영사 선정을 오히려 더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저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엑서더레이터 300개 시대 제목이 있네요. 사실은 제가 찾아보니까 5월 31일 기준으로 249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개 더 발표된 게 있으니까 수사가 좀 늘어났을 것 같은데 이 분들 다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하는 얘기인 거죠. 결국에 이제 퀄리티 컨트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인 체감적으로는 시장에서 활동하는 것은 대개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 중기부의 등록 요건에 굉장히 바가 낮기 때문에 유지 요건도 최소한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엑서더레이터 최소한 활동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가장 바텀 라인은 뭐냐고 하면은 중요한 게 결국 스타트업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게 결국 QC가 안된다고 하면은 동종업계 엑서러레이터 인자 분야 VC 뿐만이 아니고 스타트업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런 자정작용 혹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숙제와 제언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엑서러레이터 업계에 주어진 숙제는 뭐냐고 하면은 다 말씀드린 내용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좋은 딜 확보해가지고 퀄리티 머니 넣어드리고 밸류에드 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을 하면서도 이제 차별화를 얼마나 다른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숙제이고 그리고 바텀 라인은 서스티네블 살아남기입니다. 본질적인 투자 활동을 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살아남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두 가지 말씀드렸죠. 펀드 규모 키우는 거하고 조기 회수 통화 가지고 선수랑 구조를 돌리는 것인데 요거를 위해 가지고 필요한 것들이 요런 제언들을 제가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규모 있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개인 투자 조합의 개인 투자 비중 완화하는 것하고 요건 아까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해외 투자 가능하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네트워크가 국내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조기 액시스를 위한 제도적 정비 그래서 VC가 엑셀러레이터의 구조 인수를 통해 가지고 바통 위협하는 게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요런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바람이긴 한데요. 팁스 운용사 선정 기준의 다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규모에 상관없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운용사를 선정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 조금 바뀌거나 다변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저희 업계 자체에서도 반성과 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극초기 창업자들하고 정부 비대층이 워낙 크기 때문에 스스로 윤리도 준수하고 원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업계 내에서 어떤 자정작용 같은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저희 정리를 하자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장의 딜레마가 있지만 저희 액셀러레이터는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당당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서랍들과 VCs들, 저희 파트너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자성과 자정작용도 필요하고 그런 걸 잘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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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